튀김같이 이렇게 너무 맛있다 진짜 멍게 비빔띠 불국밥집에 왔습니다 거짓도 와 대박 술안 굴도 먹고 엄청 굴전인데 튀김같이 이렇게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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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이상한 향이 전혀 아니라 동물에서 왜 하나도 그 맛이 안 나는데 콩나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 아 아 아 김치도 맛있네. 김치도 맛있네. 곱창. 극두기물 불어가지고. 또 먹고싶다 욕붕은 사람 진짜 없고 와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푸르다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아 네 아 마트 타러 와쇼! 고등어회, 된장, 막장, 소스, 원찬들 호랑장, 마트 타러 바로 왜이렇게 달아? 방금 썰은 고등어 나 간장을 너무 많이 줘 한참, 멍게 바빵밥 밥, 밥 하나 넣어서 비비기. 막장이 잠이 확 깼다. 나는 멍게향 진짜 좋아해서 싫어할 수도 있어. 아, 이 멍게향 나 진짜 좋아하거든. 음, 음, 고등어의 중자, 아, 소짱 한 거 시킬까? 음, 어떻게 이럴니? 불타임. 너무 맛있다, 진짜. 고등어의 구이. 염색을 페퍽은 양간만airs 한 Jong 레몬을 떼 Civ Can어어어주 permet 아, 애매하다. 라몬을 썰기 나iane. 고등어구이를 진짜 좋아하네 고등어구이를 진짜 좋아하네 고등어구이를 시작했을때 고등어구이를 Rachel 시작했을때 도대체 그 동료енс 침대 과거에 그려지는 중 어떻게 중짜리 해? 딱이다 모타 소짜리 더 시켰다가 그 다음에 중짜리 고등어엘 진짜 잼이 안 돼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덱 요리 소진 요리 그 다음 시작 오오오오 그거 너무 시원해 그거 너무 시원해 그 우리 노래 이제 아이고, 어두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먹지? 전회당 과지암찌 싸서 먹어요. 감사합니다. 생굴. 감사합니다. 우유. 우유. 우유당 하나씩. 우유당 하나씩. 고소하고. 우유당 하나씩. 우유당 하나씩. 우유당 하나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살짝만 익혀줄래? 살짝만 익혀줄래? 왕굴이다 후추 후추 흡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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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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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한번씩 요리의 어머니 고기왕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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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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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무언가을 다 썰어갔어 무언가을 벗겨주면 이 시각의 도시 무언가에ites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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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그게 다 맛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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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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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안 보고 와서 들어가네 고기 요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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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